급식 먹던 코딩 제니 패션 모델 상을 받다 촬영장에서 조용파도 만나고 인생 첫 엠엠에이까지 멋진 언니 제니 일상 가보자고 Create the brand That's Do you like? 제니 유트 부 Welcome to the Night sneakers 오늘은 한국 디자이너 검토 워즈의 시상식이 왔어 떴려 오늘 한국 데뷔 꾸미셨나요? 맞아요 오늘에게까지 한국 public 꾸미고 아까 엄마 손 predators 이게 청심환? 아니 청심환 지니파크 청심환이에요 아웃핏 소개해주세요 아 오늘 일단 이렇게 머리를 Look at this! How long? 엄청 길죠? 이따가 서면 엄청 귀여운 드레스예요 2m를 만들어줄 수 있는 2m 반응입니다 그리고 반지를 이렇게 써요 그럼 한번 가볼게요 완전 2m 아웃핏 마라탕 안 먹은 척 마라협도 먹은 거 같지 않으신가요? 패션모델상 여자부문 수상자는요 박제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트로피와 함께 꽃다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모델 박제니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이 상까지 받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잘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안녕 나 상 어머나 상 받았어 이걸로 일단은 수상자가 약간 KBS처럼 이 상에 너무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제가 23년 동안 진짜 뭔가 너무 아 24년이에요 24년이에요? 올해 23년동안 편집해주세요 아 담성 브이로그 자식을 짠 여러분 저 상 뜯었어요 핑크 승리의 핑크 조이 언니랑 부러졌어요 언니 오빠들이 유튜브로도 이렇게 뭔가 열심히 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예쁘제 집가서 다이어리에요 저 뭐야 이것은 제니밖에 하나뿐이다 그냥 몰티저스 사먹어 빨리 몰티 내 거 빨리 찍어줄게요 머리가 몰티저스세요? 아 저 오늘 머리 몰티저스 제니가 있어요 머리? 안녕하이 아 안녕하세요 0.5라 한번 찍어볼게요 0.5라 한번 찍어볼게요 0.5라 한번 찍어볼게요 0.5라 한번 찍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모델 박제니입니다 저는 오늘 아 야 더 쏠게요 안녕하세요 아이즈 매거진 구독자 여러분 저는 모델 박제니입니다 저는 오늘 오픈한 성수동에 몰티저스 팝업에 놀러왔는데요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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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블라인트 광고 잘 봤습니다 아 진짜요? 네 나 차차 아하하하 감사해요 하하하하 아이오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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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다리 다리를 다리를 뻗어보세요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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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저거 하하하하 아하 하하 제 아웃핏은 아직 신발은 안 옷을 입었는데 귀여운 옷을 입었어 그래서 이제 가고 아 나 떨려 밤에 사실 삼각대 같은 거 들고 연습을 했었는데요 약간 스윙평가 발표하듯이 해야겠어 오늘 박진희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박진희씨는 최근 미국인상 홈토비즈에서 패셔나워지에서 패션 모델에서는 3만 명을 골라 유럽팩제즈의 주옥과크인은 문화 이제는 정말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SNS나 각종 플랫폼을 통해 왓츠인마이떼 왓츠인마이떼 하지만 열정이보다 생각보다 정상적이구만 SNS나 각종 플랫폼을 통해 서 SNS나 각종 플랫폼을 통해서 그룹폼을 통해 그룹폼을 통해 아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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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즐겁니다 하이팝 걸그룹에 하울링으로 엘 하생id 흡연 하생id 와우 잘 하생id 모델 박진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박진희입니다 문화에 변경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젠 정말 이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SNS나 각종 콜랜섬을 통해서 어떤 나라에 어떤 문화든 다 접할 수 있는 시대인데요 그 힘으로 우리 K-pop이 전 세계적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하고 왔어요 저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차에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근데 막상 올라가니까 되게 멋있었어요 그 MMA 적혀있고 그래서 엄청나다 엄청나다 MMA 끝나고 집에 왔는데요 저 마라엽도 드디어 먹어봐요 드디어 말랑이 번역에서 광고 기쁜은 사람이 기쁜어 여기다 이렇게 저 같은 일이 또 계실거에요 다행히 잘못 bullet 주인공 공공 언박싱 해볼거냐면요 방금 택배가 와서 뜯었는데 크리스마스 방 꾸며야되잖아요 요즘 화판 방묵거울을 시켰어요 왜 샀냐면 이거를 제가 릴스나 봤는데 방에다가 인테리어 할 때 달면 엄청 귀엽더라고요 2주 정도 걸렸습니다 처음에 어디서 살까 하다가 이케아에서 주문했어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텐션 투 빼랍빼랍빼랍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방 꾸하는 참이어가지고 저도 어? 이건데? 아 이러면서 시켜봐 아 이것보다 안 커요 그래서 제가 겁났던게 그래도 여기는 가구를 파는 곳이잖아요 이케아는 그래서 연구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소파는 잘못하면 진짜 엄청난 게 올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집에도 안 들어 볼 것 같은 그런 방묵거울이 올까봐 심마해서 이케아에서 시켰는데 오 귀여운데? 귀엽죠 이걸로 딱 이제 나가기 전에 거울샷 찍는거죠 일단은 임시로 한번 달아볼게요 어떨지 모르니까 싶어줘 생각보다 엄청 약간 고민하긴 했는데 눈에 눈을 닦고 든다고 이런 모서리에 달고 있었거든요 솔직히? 이거 약간 자다가 내 얼굴에 강타하면 어떡하지? 근데 여기 뒤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 달아볼게요 귀여운걸? 저 삼각대를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거 이렇게 됐어요 크리스마스 방구 빼라라빼라빼라빼라빼라빼라빼 어텐션 뚠 누루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국민체조 한번 해주고 모닝 오늘도 살아있음에 거울샷을 한번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크리스마스랑 다이소에서 샀어요 이런 것도 붙였고 엄청 거대한 쇼핑백 우리 집에 없는 건 어드벤처 캘린더뿐인데 안무 연습 안무 연습 안무 연습 여러분 저희 긴급회의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긴급회의 타임이에요 왜냐면 구독자가 진짜 이제 약간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 게 제가 한번씩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서 확인하면 100만에 거의 다 와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글드버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100만이 되면 그래도 무언가를 꼭 같이 여러분들이랑 해보고 싶은데 어떤 걸 할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귀여운 제니 유튜브 할 때 나오는 그 뭔가 그런 굿즈로 제니 유튜브 뭔가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나 그런 게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만의 약간 비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다가 나중에 막 걸어다니다가 한강이나 코이스 같은 데서 보면 어 가지고 계시군요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굿즈를 만들면 초카와이 귀여운 뽀짝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 첫 번째 아이디어는 키링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걸 폰에다가 다는 거예요 어때요? 약간 이렇게 밑에다가 인형을 달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거죠 아니면 그립톡인데 이렇게 생긴 그립톡인 거죠 근데 이 털 부분을 만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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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체적으로 그 뽀글뽀글한 부분을 만질 수 있게 아니면 좀 특이하게 재밌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머리핀? 머리핀 뭔가 이런 헤어핀 아니면 그 크로미핀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크게 앞머리에 이렇게 저녁에 세수할 때 이제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생긴 거죠 그리고 여기 앞머리에 하나하나 오 이거 좋은 아이디어 이렇게 앞에 하나하나씩 꼽는 거죠 유튜브에 나오는 중간중간 그림들을 다 제가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카소인 만큼 많은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귀여운 거 같이 하자고 커플템 까보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영상 올라갈 때면 겨울방학 시작이에요 너무 설레는 거 있죠 제가 호주를 놀러 갑니다 그래서 짐을 지금 열심히 싸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저번에 여름방학 브이로그를 찍었었잖아요 이번엔 겨울방학 브이로그를 하고 근데 거기가 지금 썸머 크리스마스여가지고 가면 옷 벗은 산타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때 같은데? 뭔가 수영하는 산타를 볼 수 있는 거죠 같이 수영할 수 있어요 산타 너무 설레는 거 있죠 호주 브이로그도 곧 올라오니까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산타 선물 까먹지 말고 주라고 많이 오셨으면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행복하게 즐거운 사람들과 잘 보내세요 여러분 카피 엑스마스 이 위시우 멜리 크리스마스 이 위시우 멜리 크리스마스 이 위시우 멜리 크리스마스 이 위시우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이 해피 뉴이일 해피 뉴이일 어 해피 뉴이일인데 이거? 호호호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은 Guys 뚜둥 예스 아이드 최근 영상이랑 추천 영상도 보고 가야지